경상남도가 노예활성화 물질이 일반쌀보다 15배가량 높은 기능성 가바쌀과 가바 바라현미쌀 20톤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. 이번에 선적한 기능성쌀은 가바 성분이 많은 벼 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지난 LA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해 홍보 판촉을 통해 미국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 현지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세 번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. 도는 가바쌀 수출은 미국산 쌀을 연간 4만 톤 이상 수입하는 상황에서 역수출에 성공한 사례로 새로운 기능성쌀의 특성과 우수성을 알려 미 주류시장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